일반 필드 확장, 에라노르 산업지대 필드가 확장되었어요. 레벨 160 몬스터가 추가되었어요. 신규 던전, 스테릭 캐슬, 몬스터 타워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요. 2인 인스턴스 던전으로 구성되었어요. 레벨 190부터 240 몬스터가 등장해요. 최고 난 히드 보스 몬스터가 추가되었어요. 신규 컨텐츠, 별이 먹는 나무 시스템 개선, 퀵슬롯이 개선되었어요. 풀타임 표시가 변경되었어요. 바쁘게 수가 확장되었어요. 도움말이 개선되었어요. 인벤토리가 확장되었어요. 콜로세움 포샹 묶음 교환이 추가되었어요. 콜로세움 포샹 묶음 교환이 추가되었어요. 콜로세움 NPC 상점 판매가 추가되었어요. 신규 패션 아이템 날개를 디자인하다 공모 당선자 와삭 가정님 작품입니다. 레드와인 스트레이트 헤어 방울방울 큐타임 심플스 블록 세트 이상이 추가되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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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